아 오늘 이 광주에도 교회가 하나 있구나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하나 있구나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 있구나 생명 내걸고 일사각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수천만의 성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높은 빌딩의 교회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존경하는 이 광주안대학교의 박영웅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의인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탔습니다 폼페이가 사라졌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 노아가 8식구와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거기 8식구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짐승들, 새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도 들어가서 생명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자유대한민국에 짐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첩들 많고 역주행하는 것들 많고 매국논들 많고 배도자들 많고 멸망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의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일본이 5위였는데 제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G2에 와 있습니다 G2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2위 3위이지만 그건 괴뢰 국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지만 국방력이 인도는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돼요 GDP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G2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다 제쳤어요 우리는 이제 G2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천조국과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든지 세계 경찰로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뛰어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는 사회와 국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나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령천국이 이뤄지고 생활천국이 이뤄지고 영생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노아나 동행하고 에녹이나 동행했지 나는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행할 수 있어요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동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동행할 수 있다 어떻게 동행하느냐? 진리 가운데 그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 떠나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로 14절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삶과 듣고 개명과 명령을 순종해 나가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거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부터 68절까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우양도 저주를 받고 후대가 저주를 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창조질서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슴이나 토끼가 물속에 살라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 다 죽습니다 너무 다 죽었잖아요 왜? 매뉴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겨우 숨만 붙은 거예요 지금 매뉴얼 떠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유대왕국이 본자손이지만 계속 우상숭배 아압이 우상숭배하고 시드기아 우상숭배하고 문하수이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로마에 붙여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한 1900년간 없어지는 거 한번 보실래요?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 한번 볼 거냐고 그래도 우상숭배할 거냐고 그래서 호세아 4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는 천만 석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알고 한 톨 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헛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그건 헛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 건 헛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 중심이 믿는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누가 다 알아요 믿음 떠나면 말씀 떠나면 예수 피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담 보세요 역중했잖아요 생명과 먹으라는데 선악과 딱 따먹고 예서 보세요 장자 명분을 팔았잖아요 가인 보세요 동생을 처죽였잖아요 조선예수교 장로가 신사참배했잖아요 2013년도 WCC 대회했잖아요 조선예수교 장로가 신사참배하고 유교가 터진 겁니다 값을 톡톡이 치른 거예요 WCC 값 톡톡이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공산당 프로그램 까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북한 교회 보세요 싹 없어졌지 지금 북한은 77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대보실래요? 이 광주 땅에 북한 차를 한번 대보실 거냐고 북한 차를 한번 대보실래요?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배도하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왔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구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갔다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도 못 들어가고 다 엎드려 죽었어요 단 들어간 사람들은 요소와 갈렙 그 다음에 유아들 들어갔어요 걔네들은 부모 죄를 짊어지고 40년간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난 땅을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유대나라가 1900년간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히톨러에서 600만 명이 사살당하고 하면 이민족이 600만 명 정도 사살당해 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말로만 신앙이에요 찬양 밤새 해도 기도 밤새 해도 금식 365일 해도 말섬 떠나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해도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심령천국이 이루어졌는지 생활천국을 이루고 있는지 말섬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애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시록 2장 9절에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9절에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실상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만 교회라고 써붙여놨지 교회는 천국 출장소지 지옥 출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인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버림받습니다 하늘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중심인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장장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서신 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가족을 지켜주고 그 후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의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할렐루야 신앙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 유럽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기회가 되고 경제에 여유가 있으면요 당장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3만 불, 4만 불, 5만 불, 6만 불, 7만 불, 8만 불 나라 사이에 경계도 없어요 그냥 패스예요 이웃집 드나듯이 드나든다니까요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식하고 평가를 누리는지 몰라요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고 북한 가봤어요 성경만 갖고 있어도 처형 아니면 아우 요덕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그런 나라를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광주 땅에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통일 좋아하지 마세요 호세와 사장 17절에 보면 그 북쪽을 향해서 에브라임은 우산과 연합하이선에 버려두라 그랬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통일시키려고 하면 통일하고 하나님 아직 좀 멀었다 그러면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섣불리 통일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일어나는 거 보세요 3,700만 명 죽었어요 2차에 5,500만 명 죽었어요 지금 전쟁하면 3억 내지 5억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15분이면 사라집니다 중국도 30분이면 사라져요 가공할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눌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인본주의, 세상 중심, 욕심, 탐심 그거 가지고 신앙하는 거는요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까 목소리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포지션이 생기는 거예요 퀄리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 창이 배틀채만한 창을 갖고 싸움이 익숙한 자인데 그 소년 하나가 물멧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싸움하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물멧돌이 날아가서 골리아스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아스를 제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죽습니다 엘리아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도 엘리아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스코텔레인데 존 낙선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낫다 알렐루야 여러분 광주를 살리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란 한복도로 살리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안으로 누구라고 속였어요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게 만으로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란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역의 테를 닦고 그 민족을 멸하려고 할지언정 아브라함을 지켜준 거예요 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알렐루야 그럼 복 주신 거예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복덩이다 알렐루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사람 내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당의제로 파송됐는데 나에 대해 맥살을 딱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어떤 나도 운동을 해가지고 몇 명을 해치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누구냐 모르더라고요 죄직들이 잘 몰라 그때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이놈 죽겠구나 두 달을 못 살고 딱 죽더라니까 하나님의 종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박영웅 목사님 귀한 분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처음 봤지만 거룩성이 있더라니까 거룩성이 있어요 거룩한 향기가 느껴져요 목사다운 목사예요 엘리야 보세요 아시아왕 때 지명수배당한 장입니다 엘리야 50명씩 두 번 번이나 두 번 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들은 불살할 것이다 50명씩 100명이 불사람당했어요 엘리사 때는요 대머리오 대머리오 그러다가 42명이 고민하고 다 다 지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건드리다 그 테를 다 닫아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 있으면 그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영국도 부패하고 있는데 요한 웨슬러가 그 나라 살린 겁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되는데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가 오늘날 9만 3천불인가 GDP가 그 정도로 독일에는 보은헤퍼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화란에는 아브라함 카이프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교통하는 사람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 우리나라는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거지 같은 것들이 조선예수교장료총회가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켰어요 손양훈 목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늘날 이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명동에 한번 가보세요 범대면 천세의 사람이 캐리어 끌고 지금 오고 있어요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육군은 세계 4위입니다 해병대에서 4위예요 공군은 8위예요 해군도 8위예요 상륙하면 5위인가 6위인가 그래요 돈 사들고 우리나라에서 무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형례만 내지 마세요 역주행하지 마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명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도적들은 속여 먹고 이단처럼 미혹하고 공짜 돈 좋아하지 마세요 스위스는 돈이 넘쳐서 스위스 국민들한테 국민 투표를 붙였어요 한 집에 한 사람인가 하면 한 집인가 하면 300만 원씩 주울 테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돈 받느냐 거부했어요 이리시면 돈 준다고 거기에 넘어가서 나라 팔아먹지 마세요 우리가 거지입니까 한번 공산체회에 들어가 볼래요 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요 전투사령부고 전투사령부고 전초기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례만 내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갈대우를 떠나라 여러분 갈대우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갈대우로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중심, 세상중심, 사상중심, 이념중심, 자기중심 이거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조차 안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창세 일정의 시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 밑에 어둠의 세력에 기어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꼭 망해야 좋겠어요? 자유는 사라지고 사유예산도 사라지고 돈 갖고 있는 거는 100대1로 화폐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갖고 있으면 100대1로 해보면 1억밖에 안 돼 그거 다 주느냐 당에서 쓴다고 하고 5천만 원밖에 안 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100억이 5천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입 열면 요덕수용소 같은 데 보내든지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처형 1순위가 목사하고 장로입니다 한번 처형 당해보고 싶어요? 광주 사람들이요 처형장에 한번 끌려가 보겠어요? 가족들 다 보는데 북한은 가족들 다 보는데 아이들까지 다 보는데 거기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면 배도하고 반영하고 역적질하고 간첩질하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사오리라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크림심산에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에발산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주 사람들이요 에발산에 서가지고 자손 대대로 저주받고 북한 대형형무소입니다 이 남한 대형형무소가 되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점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배도하는 건 생명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장세 일정이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어둠을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총리든지 국회의장이든지 군수, 도지사, 이원, 시의원까지 다 앞에 놓고 가르쳐야 돼 알렐루야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암행이 그렇게 적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는 왔어 나 안산에 있는데 국회 재정경제위원장도 하고 장관도 한 사람이라 당신 이리 와봐라고 얼굴 잘생겨서 왜 얼굴 빤따가 생겼는데 국가발전 이바지하지 못하고 좌빨같은 거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날 몇 번 치다 보더니 가뿌더라고 그 사람 돌이켜가서 지금 어느 도의 도지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시킬 사람은 회개시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세례의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창조질서의 매뉴얼을 지켜야 합니다 창조질서의 매뉴얼 그래서 게시일 1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 지 멋대로야 주일날 장 사고 돌아다니고 사 먹고 팔고 뭐 하는 것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 거룩성이 없어요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합니까 매타다가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죄를 지면 권한이 따라옵니다 가정과 후대의 권한이 따라와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좋아요 돈 벌어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창까지 가요 사규제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숙자 신세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온갖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게 돼요 이야 놀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신앙 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말려 소용없어 오직 예수의 아멘 그리고 성경을 말하면 무엇을 먹든지 맛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단 1초를 살더라도 1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차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다위도 이놈도 마찬가지야 좀 살만하니까 인구조사시켰어 자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느냐 보자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이 전국적으로 임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 지금 걷기는 한 3만 명 통계로 나오고 있지만 10만 될지도 몰라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말씀에 서면 말씀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면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디에 살든지 얼마나 살든지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하려면 말씀 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월에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경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걸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위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위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기 위함이라 아까 찬송 참 잘하시대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니까 엉뚱한 찬양 안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제대로 된 찬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도 나중에 불러라고 못 부르는 거 밤새 불러봐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쉬워도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온 마음을 다 아는 거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귀신을 떠나가는 거예요 유방안 걸린 사람은 안수하니까 그대로 놨더라니까요 장호함 걸린 사람은 그대로 놨더라니까요 바라는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 하나가 두 다리가 다 져라 목발 짓고 제가 그래서 너 교회 오느라 그러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정말입니까? 그리고 와라 그래서 학생들 모아놓고 오늘 예를 위해서 기도하자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 올 때도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 얼마 있다니까 거의 나와버렸어요 목발 던져버렸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믿고 바라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짜가 되지 말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다 타버려야 돼요 영원히 살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하고 타협하지 말고 더러운 모든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후대 망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한번 살아보려 1923년도에 독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습을 따라가다가 버블이에요 1억 배 버블이 일어났어요 1억 배 상상이 안 됩니다 독일의 어떤 노인이 1만 5천 마르크의 집을 샀는데 몇 달 있어 2만 마르크 됐어 돈 벌었다가 좋아했어 몇 달 있으니까요 그 2만 마르크 가지고 치즈 4번에 1파운드 사니까 없어졌어요 그건 돈도 아니에요 북댁이에요 월급을 주는데 뭐 거기서 가져갈 수 없어요 나중에 주급을 줬어요 그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나중에 1급을 줬어요 그러다 나중에 전쟁이 일으킨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쏘는 줄 아세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전쟁이 일으키면요 지금 이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30분이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끝나버려요 잠잠 사이에 끝나버린다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에스겔 3장 17절 왜 한국교회가 무덤이 돼가고 있어요? 왜 입처 닦고 있어요? 역적들이 조종놈들이 강도들이 설치는데 왜 입 닦고 있느냐고 덩어리냐고 덩어리냐고 지지 못하는 개 같으냐고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나 깨우치라 따라합시다 깨우치라 경고하라 나팔을 불러 크게 외치라 에스겔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 58장 1절에는 크게 외치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 엽기 8장에 보면 진실하고 정직하면 네 어른 집으로 형통계 하실 것이다 진실해야 돼 믿는 사람은 사기치지 말고 도적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말 한마디 해도 진실이 하고 정직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럼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요 평안해요 진짜 생일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